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도 조중동은 거의 없고요. 이 수면제를 삼켜서 의식을 잃은 우리 여대생이 병원 마흔 곳을 돌다가 끝내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악물이 소화되기 전에 위를 세척해야 하는데 집으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대생 그리고 그 부모들 진짜 피끓는 심정이겠습니다. 군의관들 파견하겠다고 그랬는데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에 가서 협의하니까 군의관들도 자신이 없고 병원 측에서도 당신은 안되겠다 괜히 큰일 난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같은 현상이고요. 공보의라고 있죠.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농촌이나 도시에 있는 공보의가 한 명씩 있습니다.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 공보의들을 또 모아서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당직을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공보의들도 공보의 단체 협의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책임을 치려고. 그리고 응급실은 상당히 응급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단위의 의술이 필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갔다가 당직 세우겠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는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들을 병원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감시하러 가는 거죠. 도와주겠습니까? 감시. 참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사고 자체가 진짜 희한한 사람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추석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가장 이 현실과 현장과 맞닥뜨릴 텐데요. 전화는 올 것입니다. 굉장히. 큰일 났다. 살려달라. 그럼 구급대원들은 그 환자를 싣고서 가까운 인근부터 응급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다 못 받겠다. 의사가 없다. 오지 말아라. 그럼 구급대원들은 계속 전화를 하겠죠. 갈 곳이 없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추석이 겁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에 통계적으로 응급환자들이 더 발생합니다. 실내로 경남에 발목을 절달한 응급환자가 인근의 응급실에서 받지 못하니까 대구로 갔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대구로. 경남의 또 다른 지역 환자가 인천으로 마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걸려서 간 거죠. 구급대원들이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전화해서 통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구급대원들 바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었는지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하신 환자들과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추석 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석 때 많은 분들이 귀향을 하고 귀경을 할 텐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부득이하게 내려가시는 분들은 천천히 정말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석 때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정말 천천히 좀 늦더라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의사들 얘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나면 한 군데만 여기가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다. 그것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 내과 의사, 특히 만약에 임산부였다. 그러면 산부외과 의사부터 해서 또 아이들이었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 그 모든 전문의들이 대형병원에 대기하고 있어야 수술이 가능한데 그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다 지쳐버렸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응급실에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았다가 그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고 119 소방대원들은 그냥 전화만 돌려대는 것이죠. 일단 응급처치라도 해달라. 그런데 응급처치를 공부의가 할 수도 없고 군의관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응급실 16곳이 거부해서 100미터 옆에 두고서 딴 병원을 갔다는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 이어서 아주대병원도 응급실을 축소진료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아주대병원에 갔던 뇌경색환자, 이 뇌경색환자는 진짜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어르신들,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옛날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심장이 갑자기 멎는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응급실 가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런 혜택도 서비스도 그러면서 살아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요한이라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자기가 고향이 광주라고 떠들어댔던 사람.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죠. 이 사람이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출시인데 걸렸어요, 문자가. 그 문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부탁한 거죠, 제대로. 응급실 통하지 않고. 너무 위험해서. 누가 인요한 의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부탁을 했겠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인요한이가 세브란스 병원 출시니까 아는 의사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좀 받아달라. 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받아줬겠죠. 여러분, 인요한 의원 전화번호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응급실 못 가게 되면 인요한한테 전화합시다. 그럼 인요한이가 소개해 줍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기네들은 살고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과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간 방치된 결과고 예측된, 예상된 환경입니다. 그 전부터 저희들도 얘기했었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관련 의원들도 국회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집단들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직 2천명 증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의사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리적 대책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2천명.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부하들도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박민수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 박민수 차관은 그 전에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 환자다. 피가 나오는 게 보이면 경증 환자다. 응급실을 가지 말라는 거죠. 박민수 차관. 아들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아, 인여한한테 부탁하면 되는군요. 그거 믿고 하는군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형병원 원장한테 전화하면 받아주겠죠. 이들은 이 생각밖에 안 할 것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이 급해졌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수 차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책임이 바로 여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훈이도 추석 때 병원을 다니겠다고 합니다. 응급실을 다니면 뭐해요? 뭐 대책이 있어야죠. 이럴 때 한동훈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직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 윤석열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항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 못하는 한동훈 언론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항의하고 전화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김종엽 최고위원 한마디 했던데 국민들한테 박민수 차관 짜르라고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한테 전화하세요. 항의하세요. 그리고 성명 발표하세요. 왜냐고요? 당신들은 정치인이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 못하고 김건희한테 텔레그램으로 문자 보내세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뭘 박민수 차관 상황이 위중하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합니다만 안철수도 김건희 전화번호는 알 거 아니에요. 윤석열 직통 전화번호는 알 거 아닙니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아니면 우리 다 끝난다. 추석 이후에 망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 얘기 하세요. 진짜 용기 있다. 그럼 언론 프레이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 얘기를 빨리 해야 되니 참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답답하시겠죠. 김건희가 공천을 개입이 아니라 이건 공천을 정리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터질 게 터진 것 같습니다. 공천을 이렇게 당신 이쪽 가세요. 우리가 책임집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탑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고요. 공천 정리한 사람입니다. 공천 정리한 사람은 그 당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과 실세를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하고 텔레그램 문자가 지금 국회에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이 사람이 성격이 욱한 그때 자기가 컷오프 당했을 때 이 텔레그램과 공개하면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보좌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문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렸겠죠. 뭐 하나 주겠다고. 김영선은 노량신 수산시장까지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 수저물까지 먹으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컷오프 시켜? 이야 이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공약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폭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터져나왔을까요? 이제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를 가장 최고의 권력인 김건희 특검하거나 금건희를 배제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슬슬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추석 전후에 아마 김건희에 대한 이런 국정농단 사례가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힘 내부의 제보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끝나니까요. 제3자 특검법 얘기도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하고의 40분 독대 과정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3자 특검법 대법원 추천에 안 할 거냐? 아니다. 그것은 아직 제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40분 독대 이후에 바로 발의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게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 법안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게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40분 독대는 윤석열 집단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야 대표회담도 김우영 실장 얘기에 따르면 한동훈이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동훈이는 지금 민주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동훈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힐람도 할 수 있지만 이 엄중한 정국을 국민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윤석열 분리시키는 작업 윤석열 포위 고립 작전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대란 문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누차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70대 이상 제 주변에도 그렇게 윤석열을 찍고 이재명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이 정권 왜 이래? 이런답니다. 왜냐? 자기가 문제가 생기죠. 추석 때 추석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이 일어나면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할 응급실이 없어요. 의사가 없습니다. 이들이 입안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10시 정도에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요. 갤럽 조사 나오면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10시 정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확 빠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윤석열을 마지막으로 지탱하는 세대는 70대입니다. 이미 TK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30% 이하 어떤 것은 한 자리 숫자고요. TK에서도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률이 긍정률을 전 지역에서 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세대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70대인데 이 의료대란 문제가 70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도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살려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지 배제시켜야 된다. 특히 김건희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열심히 하세요. 당신들 살려면.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라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 12,000원입니다. 참족이 든 제수용품 30%가 폭등했습니다. 배추 한 폭이 얼마인지 알으십니까? 만원입니다. 추석 때 우리 좀 선물도 하고 가까운 친지라든가 또 신세 졌던 분들한테 보내잖아요.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빚져서 선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 선물 세트가 가장 그래도 좀 저렴하고 필요한 건데 이것도 지난 설보다 몇 퍼센트 올라왔나? 56% 올랐습니다. 의료 농단 문제와 그리고 이 물가 문제가 추석 때의 여론을 가장 악화시킬 것이고 추석 지나면 여론이 급격하게 윤석열은 떨어질 것이고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하나회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제2의 하나회만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강고입니다. 추강고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어제 김우영 의원도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바둑도 잘 두고요. 그런데 이들이 전통있는 추강고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추강고 나왔잖아요. 방첩사령관 여인영도 추강고를 나왔는데 방첩사령관 주를 방문해서 거기 영광급 장교 두 명과 식사했는데 그들도 추강고였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전두환과 노태우 김복동 하나회를 키웠습니다. 6411기인가 윤석열도 추강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군내에 있는 추강고 세력들 뭉치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자 우리는 추강고 동문이다. 아마 대다수의 추강고 동문들은 나 추강고 나왔다 요즘에 얘기 못하실 겁니다. 부끄러워서 제2에 하나하게 되는 추강고 해보십시오. 그게 될지 안 될지 이들은 이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엄령과 친위 구태타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상민이가 추강고 후배들 군에 있는 추강고 후배들을 왜 만납니까? 행안부장관이 계엄령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위 구태타와 계엄령은요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을 성공할지는 몰라도 곧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들은 망할 것인데 이것은 이후에 내란죄에 다스러지게 됩니다. 내란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최고형이 뭔지 전두환과 노태우가 내란죄로 12.12 구태타 내란죄로 법정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 이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절대로 까불지 마십시오. 계엄 꿈도 꾸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바이러스 mat leri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여론조사는 왜 중요하냐면요.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37.8%, 한동훈 23.9%, 조국이 10.1%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60대 이하 남녀 모두가 적합도 1위를 달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조국 지지층에서도 51.8%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대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한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반등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총선 때 얼마나 공격이 많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4천이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간 사람들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흘란했습니까? 그러나 총선은 공천을, 혁신적인 공천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아무리 환경적 요인이 있고 윤석열이 헛걸음을 헛발질을 한다고 해도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표를 찍지 않습니다. 무조건 찍지 않죠. 그 경선 결과입니다. 그것을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경북을 제외한 6개 권역과 60대 이하 남녀 모두에서 적합토 1위에 올랐다. 한동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23.9%, 70세 이상과 대구 경북에서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섰습니다. 권역별로 좀 볼까요?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표 37.3%, 경기 인천 38%, 대전, 세정, 충청 이재명 39%, 광주, 전라 다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재명 대표 29.9%가 나왔습니다. 부울경에서 36.3% 총선 이후의 조사입니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대표가 34, 20대에서 30대에서 37, 40대에서 52, 40대에서 가장 높아요. 이재명 대표는. 40대는 우리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시적인 세력이죠. 50대도 44.6%, 60대도 적지 않습니다. 34.5%입니다. 단 70대 이상만 17.1%가 대선 적합 지지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월 12일자 스트레이트 뉴스 보겠습니다. 6월 12일자는 이재명 대표가 44, 6월 4일자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0.7%로 반등합니다. 40%를 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대선 많이 겪으셨지만 이 40%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50%로 육박할 것이고 그럼 바로 대세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대세론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결정적인 오류나 미스테이크가 없는 한 대세론은 유지가 됩니다. 이때 한동훈은 6월 12일 23.3% 이제 두 배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월 4일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41% 한동훈 22% 조국 대표는 이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8%, 8%, 10% 이하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야권의 지지가, 향후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재명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6월 4일, 6월 11일 날 여론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법원에서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반등했습니다. 한동훈은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TK를 제외한 이 6월 4일과 6월 11일 조사에서 TK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합니다. 우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70대를 제외한 연령별에서도 우세, 전국 권역에서도 우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 윤석열 지지율과 비슷한 취의로 진행되는 것. 이때부터 윤석열은 막가기 시작했고, 김건희 문제, 그리고 친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40.6%를 기록합니다. 이념 성향에서도 그런 거죠. 이 6월부터가 변곡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 26일 조사 다시 한번 볼까요?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 여기서도 40.1%를 이재명 대표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호는 21.6%, 이제 더블스코어입니다. 조국 대표가 7.7%, 나머지 원희룡, 기타 등등 쫙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제가 얘기할,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6월 26일 날 이때 무당층이,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8.8%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무당층의 추이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 7월 10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7월 10일자에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떨어졌죠.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선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대표가 경선에서 대표가 될 것인지, 연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연임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가 얼마가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죠. 그러니까 홀딩한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권 재도전에 대한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까? 사당화한다. 그러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죠. 한동훈은 이 당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70대 이상만 이 당시에도 한동훈을 우세입니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오차범위로 우세, 아니면 압도적 우세를 이재명 대표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8월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이후, 8월 21일 날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확 띕니다. 43.2%입니다. 한동훈과는 마찬가지로 더블스코어죠. 이때 윤석열의 친일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복절 이후에, 그리고 인사에서도 뭐 누구죠? 김영석, 뉴라이트들 임명하기 시작하고요. 김문수도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연임이 되죠.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당선됩니다. 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구체적 데이터를 보면은 7개 원역에서 모두 이재명 대표가 1위에 올라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가원, 제주 모두가 5차 범위에서 한동훈을 앞섭니다. 60대 이상에서도 5차 범위 뒤집기가 나타납니다. 70대 이상만 단 한동훈한테 열쓰일 뿐입니다. 가장 최근 9월 4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재명 42.1%, 한동훈 20.9%입니다. 40%의 지지를, 적합도를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더 떨어졌습니다. 20.9%, 무려 차이가 20% 이상이 나타납니다. 조국 대표도 6.2%로 하락습니다. 조국을 지지했던,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층들이 이재명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세린 형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지지틀이 이탈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한동훈이가 61.7%였는데, 52.7%로 무려 9%나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30%, 리얼미터 조사에서 30%가 붕괴되고, 갤럽 조사에서 23%를 나타낼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취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취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흥미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4월 17일, 37.8%에서 이재명 대표는 6월에 40%로 뛰고, 7월 10일 날 전당대회 전에 잠깐 떨어졌다가, 8월 21일 날 43.2%, 그리고 9월 4일 날 또 40% 이상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계속 하락세와 20%의 행보를 할 뿐입니다. 자, 이게 4월, 5월은 저희가 안 뽑았는데, 6월, 그리고 7월, 8월, 9월까지 나타난 거죠. 자, 이건 추위입니다. 추위고, 아마 이 추위는 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에너지고속도, 국민 삶의 정치였습니다. 국민 생명의 정치도 요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생활정치와 삶의 정치, 생명정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전당대회 경선 내내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는 의료대란 문제, 우리 생활 문제를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대책을 국회에서 하여튼 논의하고,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과 대표회담까지 했던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 이것이 아마 이 지지율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이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대안으로서의 이재명을 국민들은 이제 기대하는 상황으로 올해 말에 가면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